가위 바보 가위 바보 안 내면 진 거 가위 바보 가위 바보 뭐 한 거야? 안 내면 진 거 가위 바보 가위 바보 잠깐만 못 한 거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했어 잘 봐 잘 봐 돌릴 수 있어 가위 바보 제가 잘못했어요 가위 바보 가위 바보 가위 바보 가위 바보 가위 바보 가위 바보 근데 묵찌파 있잖아 묵찌파 3명이서 못 하지 해볼까요? 잠깐만 그럼 누가 해 둘 끼리 가위 바보 또 해 둘 끼리 가위 바보 가위 바보 그럼 둘 둘 끼리 이게 뭔 게임이야 왜? 이거 이거 해 봐 네가 묵목 아 묵목찌 또 또 해 찌찌목 오 오 근데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 아니 야 한 번 꺼봐 한 번 꺼봐 이거 어떻게 돼? 가위 바보 가위 바보 둘이 해 아 우리 여기 가만있으면 돼 그 다음에 둘이서 가위 바보 가위 이렇게 돼 아 그럼 정인이가 턴하는 거야 찌찌찌 아 그럼 이제는 또 오 야 이거 되네? 되게 되네? 아 되네 이거 시키면 안 돼 와 재밌어 와 재밌어 브라스타면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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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그래 이거는 끝날 때까지 하자 해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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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임이 얼마나 가나 한번 해보자 알겠어